우리가 일찍 좀 먹을 거야, 찬이가 좀 그렇게 해. 뭐 하는 거야, 그럼 퍼뜩 들어가십시오. 찬이가 나야지, 들어가지, 이 사람아. 저, 저, 저 국물 봐. 맛있게 드셔. 범위. 이 사진. 처음 본 얼굴이네 잘 드셨어? 내 허기 가족 먹기는 했더만 매우 불량한 맛이었다 그냥 가면 어쩜 밥값은? 방금 값을 치렀는데 나한테는 두 번 받고 싶은 모양이라구나 아니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디다 대고 누굴 자질이여? 아니 안될 것이여? 저기 니 남구는 아니여? 뭐하는 것이냐?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밥을 먹는 것이여? 맞어 맞어 아니 안될 것이여? 아니 아니 뭔 일이여? 아 글쎄 요 놈이 국밥 한 그릇 뚝딱 먹고는 돈도 안내고 내빼는겨 공평하지 않다 아까 그 사내는 이렇게 하니 보내져 놓고 왜 나는 안된다는 것이냐 아까 그 사내는 나하고 아 아 아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옷깃을 잡아 이는 엄벌로 다스면 마땅한 일일 것이다 이거 누군지? 나는 누군지? 누군지? 야 이래 어처구니없는 놈을 봤나 그리워 가자 나하고 관하러 가갖고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아유 관토요 아유 씨 아유 씨 박갑 어? 여기여 여기 아니 홍심이 니가 왜 야 대신 돈을 내는겨 야가 홍심이 난군이여 어제 혼이 난 이 열뜨기가? 그 눈빛 몹시 불편하구나 뭐야 아니야 야 대체 대체 이게 뭔일이여? 집구석이 더럽고 아니꼬아 손을 좀 봐달라겠지 내, 내, 내 두엄은? 그 똥 퍼져먹으느라 석 달아 고생했는디 그거 내다 팔면 열품도 더 받을 것인디? 오 벽지가 성에 차지 않는다만 그럭저럭 봐줄만은 하구나 야 돈이 어디서나서 이런걸 사드린겨? 형님을 만났다 질 않았느냐 하 그 형님 진짜 돈 많은가보다 누군지 자세히 말 좀 해봐 창터에 갔었지 소금 더 처맞기 전에 얼른 가라잉? 그 손님께 너무 심하지 않나? 원하는 물건 있으면 가져가도 되네 돈은 내가 줄테니까 진심인가? 영이 맑아보이는 데다 생김새가 귀티나그라네 이렇게 기품있는 관상은 처음 봤다 이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얼굴이다 앞으로 큰일을 할 뿐 같아 미리 지내두고 싶다 뭐 그 뒤로도 쭉 많았으나 다 옮기진 않겠다 중요한 것은 그 사내가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 그 사내 혹시 왼쪽 얼굴에 점이 있어? 너도 그 사내를 아느냐? 그 사내 혹시 손도장 찍으라고 아냐? 맞다 형제의 정을 맺자하게 손도장을 꾹 눌러 찍어주었지 다들 그만둬! 하던 일 놔두고 다 나가요 당장! 왜 그러느냐? 칩수리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너는 진정 팔푼니가 맞구먼 세상에 꽁짠 없는 겨 국밥 하나도 화초 하나도 꽁짠 없는 겨 원득이 너 갔다와서 보더라고 와 집 진짜 대박 돈 준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다고? 눈썹이 진하고 왼쪽 볼에 큼지막한 점이 있는 선한 인상의 사내었다 짜증이 나 그동안 장터 엄청 댕겼는데 왜 나한테 돈 준다고 아니었지? 안 되겄다 나랑 같이 가서 그 아저씨 찾아보자 응? 나도 그 아저씨 동생할래 응? 아 구정이 너까지 왜 이래? 그 장차 자모 정가 아니야 자모 정가에서 고리대금 쓰면 어찌 되는지 몰라 아 자 자모 원득이 너 고리대금 승겨? 글쎄 형님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형 속았네 속았어 하긴 누가 그러고 큰돈을 꽁으로 죽었어? 응? 원득이 너 홍심이 돌아오면 무조건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사내가 여인에게 무릎을 꿇다니 꿇할 것 같은디 안 그럼 더 이대로 죽지 싶다 뭘 깜짝이야 빚져서 돈 지랄했구나 아주 그 말이 참으로 상스럽구나 양심도 없어 이기적이야 어떻게 다 지껏만 샀어 그 때문에 도끼 눈을 하고 보는 것이냐 넌 언제부터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을까? 군역 전? 군역 후? 그걸 안다면 내가 왜 기억 소실일까 방이 작아 답답하긴 하다만 적어도 눈은 불편하지 않구나 네 능화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적당히 어디에 가도 먹히는 얼굴이야 입만 안 열면 호감이야 섬세해 새끼는 잘 거겠지? 비비기에 딱 좋은 손 튼실해 뭐니 뭐니 해도 사내임은 허벅지지 응? 허벅지 그 눈길 몹시 불편하구나 배도 불편하니 야식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게 먹고 싶으면 쌀부터 사지 그랬니? 아 나의 생각이 짧았구나 나가 오늘부터 각방이야 나의 방이다 나의 안목과 나의 취향으로 꾸민 나의 방 허니 나가야 한다면 네가 나가는 것이 맞겠지 아 그렇구나 깜빡했구나 내가 여긴 네가 진 빚으로 꾸민 너의 방이고 앞으로도 쭉 너 혼자 쓰게 될 너의 방이니 빚도 이자도 다 네가 갚는 게 맞겠지 너? 너라니 부친께 지적을 받지 않았느냐 나는 엄연히 너와 혼례를 올린 남군인 것을 남군 좋아하시네 너라니